한 가게에서 식사한 중년 여성 3명이 앞접시를 16개나 사용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칼국수집 사장 A씨가 저도 모르게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손님들이 계셔서 과연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제가 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올린 사진 한 장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중년에 여성 손님 3명은 A씨 가게에 방문해 각자 칼국수 한 그릇씩을 주문하고 앞접시를 요구했는데요. 해당 음식점은 앞접시와 물을 손님이 직접 가져가야 했지만 손님의 요청에 직접 3개를 갖다줬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은 국자를 달라고 요청하며 앞접시를 한 번 더 요구했고 음식을 조리 중이던 A씨는 바쁘지만 손님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또다시 국자와 앞접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의아했지만 가져다 드리면서 앞접시는 셀프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며 근데 또 불러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손님 음식은 간신히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간 뒤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테이블 위에 사용한 국자 2개 각자 수저 3세트씩 종이컵 6개 앞접시 16개가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에서도 이렇게 드시는지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